영탁의 출연료가 연말까지 급진. 팬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의 성공 비결을 함께 알아보자. 영탁은 최근 방송과 공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출연료가 급진하고 있다. 그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팬들은 그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출연료 인상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영탁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와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살펴보자. 영탁의 인기 상승과 출연료 인상. 영탁은 방송 프로그램과 공연에서의 꾸준한 인기로 인해 출연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로트 장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의 출연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선보이는 매력적인 무대와 진정성 있는 소통 때문이다. 영탁의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공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로 인해 출연료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영탁. 영탁은 항상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중요시 여겨왔다. 그의 무대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이 강조되며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무대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영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탁은 공연 후 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공연에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진솔함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응원을 더욱 끌어낸다.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 영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로드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며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유머와 진정성이 담긴 무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행사에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특히 그의 트로트 음악이 다양한 장르로 발전하며 더 많은 팬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영탁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 공연의 다채로운 구성 영탁의 공연은 매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탁쇼라는 그의 독창적인 콘서트 브랜드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독특한 무대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공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강릉,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팬들과 만나는 전국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연들은 영탁의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퍼포먼스의 혁신 영탁은 자신의 무대를 항상 혁신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도 그동안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팬들이 영탁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팬들은 그의 공연에서 어떤 곡들이 선보일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영탁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강렬한 퍼포먼스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 영탁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히 그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는 그가 대중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영탁의 음악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영탁의 출연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의 성공에 대해 큰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의 행사비는 최대 4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팬들은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새로운 관객들이 함께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대중적 인기를 반증하고 있다. 팬들은 영탁이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공연은 항상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영탁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는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관리로 팬들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는 그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팬들은 영탁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성실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영탁은 이제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팬들과의 유대감 영탁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소통 방식은 진솔하고 친근하여 팬들은 그를 단순한 스타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응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영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영탁은 공연장, 방송,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는 그가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결론 영탁의 출연료가 연말까지 급증하는 현상은 그의 꾸준한 인기 상승과 더불어 팬들과의 소통, 무대의 혁신적인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높은 출연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여정에 있다. 다가오는 연말까지 영탁이 보여줄 무대와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으며 그는 트로트 장르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이다. 그의 무한한 가능성과 꾸준한 노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업계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영탁은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 영탁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의 초기 음악적 영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그의 첫 데뷔는 트로트 장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장르로 확장되었다. 이는 그가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그는 트로트 공연에서 일반적인 곡들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댄스곡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서의 영탁 현재의 음악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케이팝의 영향으로 인해 대중음악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들은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영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정통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영탁은 매년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앨범은 항상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앨범은 팬들이 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기대하게 만들며 이는 영탁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영탁의 트렌디한 무대 연출 영탁의 무대는 그의 음악만큼이나 매력적이다. 그는 공연의 무대 연출에 많은 신경을 쓰며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 조명, 의상, 무대 구성 등 모든 요소가 그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며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며 영탁의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특히 최근의 공연에서는 3D 영상과 다양한 시각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주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무대 연출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영탁의 공연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팬들은 매년 그의 무대를 기대하며 영탁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시도를 기다리고 있다. 팬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노력 영탁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소중히 여긴다. 이를 통해 팬들은 영탁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는 팬미팅이나 팬사인회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응원이 자신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영탁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